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첫 통장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통장에 그려져 있다면 금융거래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만들기 전 준비물 체크 준비물에는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 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녀명의 통장을 해지할 경우 계좌 개설과 달리 부부가 모두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은행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만원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원의 행복이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 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만원을 입금시켜주는 금융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린이 적금 가입 시 안심보험과 상해보험, 용돈관리 서비스 등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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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